유산균, 비타민, 미네랄이 한 통에! 프로가 원하는 원통 비타민!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. 요즘 제가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소개합니다. 바로 락피도 프로바이오틱스 얼티밋이에요. 비타민과 미네랄과 유산균이 한 통에 들어가 있거든요. 하루에 한 병 물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제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짠! 한 박스에는 총 7병이 들어있는데요. 보면 프로의 특별한 습관 프로바이오틱스 얼티밋!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에는 액상 위에는 정제로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거랑 함께 마셔주면 끝이에요. 완전 너무 간편하죠? 이 락피도 제품의 경우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크리스찬 한센 프리미엄 유산균 6종이 포함되어 있고요. 그리고 최대 2000%의 고함량 비타민과 18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한 통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. 요즘 트렌드는 뭐다?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바로 트렌드죠. 이거는 유산균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한 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이 한 통으로 해결이 가능해요. 이게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집에서 챙겨 먹어도 되지만 어디 여행 갈 때 들고 가도 좋고 아니면 회사에 가서 간단하게 먹기에도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뜯어주면 안에 이렇게 캡슐과 정제가 하나씩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아래를 아래를 이렇게 돌려까주면 이제 액상이 들어있어요. 비타민과 미네랄과 유산균을 한 번에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 이거를 입에다 넣고 물 대신 이 액상 비타민을 먹어주면 돼요. 맛도 깔끔하거든요. 오렌지 맛? 깔끔한 오렌지 맛? 이렇게 하루에 한 번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너무 간편한 게 좋죠? 옷의 트렌드는 이렇게 진짜 간편한 것 같아요. 제가 딴 거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걸 못 봤는데 이 락피도 프로바이오택스 얼티밋은 유산균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거 제가 평소에 장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산균까지 같이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간단하게 고함량 비타민 B군과 미네랄 유산균까지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 드셔보세요. 너무 간편하게 챙길 수 있고 맛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안녕! 지이였습니다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. 빠잉!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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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